뉴스 파이팅 이어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오와 맛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왔어요 왔어 뉴스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윤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마치 그 찹쌀떡 온 것처럼 찹쌀떡 하는 것처럼 그렇죠 뉴스 와 뭐가 왔어요 어디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왔어요 세탁이 왔어요 우영이 왔어요 아 계란이군요 계란이 왔어요 세탁이 아니고요 세탁은 세탁 그렇죠 아침부터 오늘 목요일인데요 즐겁게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란이 왔어요 뉴스가 왔어요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부터 보나 보드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계로 신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소식 왔어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소식 왔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소식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금 일본과 한국의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연다라는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취임 다음 날인 지난 2일에 이미 취임 축하 통화를 한 바 있는데 한일 정상은 일본의 권력 교체 후 첫 회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한일 관계 흐름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역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호미오 전 총리가 개선한 양국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이시바 총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실은 일본 총리와의 회담 이외에도 정상회의 기간에 캐나다 호주 라오스 베트남 태국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관계를 가졌는데 새로운 총리와도 이렇게 빠르게 하니까 일본 관계 안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에는요 11.6 재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벌써 뭐 집집마다 선거 그 우편이 왔더라고요 이번 막판 선거전에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서울에 거주하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감 관련해서 이제 공부물이 도착을 했는데 이번 재보선은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기초단체장을 꼭 뽑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교육감 한 명까지 해서 총 5명을 뽑는 미니선거긴 하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지금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이 총선에 이어 재보선에서도 정권 심판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선거 결과가 윤정부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의회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인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또 사전투표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본 투표까지 각 당 지도부가 아주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선거운동이 열심히 이루어졌군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야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곳 바로 부산금정구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국민의힘 뽑기만 하면 되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됐는데 여기가 지금 핫플레이스로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각 당의 대표가 어제 부산금정구를 찾았습니다 한 대표의 경우에는 구청장 선거가 중앙정치와 별개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지역일꾼론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김경지 후보 지지를 호소했는데 저희가 조국혁신당과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이전에 전해드린 바 있죠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부각을 하면서 이 나라가 퇴행해서 핏땀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망하는 길을 가게 할 것인지 최소한 이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가 여러분의 투표에 달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자체장과 중앙정치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권심판론까지 가니까 여기가 최대 격전지가 됐습니다 인천 강화와 호남 지역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각각 여권과 야권의 텃밭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디입니까 일단 인천 강화군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인천 강화군에서 직접 연다라고 하고요 오늘 이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역시 이 지역의 승산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 야권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두 곳은 여야보다는 오히려 야권 내부의 대결이 지금 그런 성격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의 맞대결 구도 속에서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 역시 기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조상래 후보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박웅두 후보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의 승리가 하나라도 나오면 굉장히 반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요 국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연결고리로 지목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 정치적 조언을 했고 당선 이후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반응 어떻습니까 자 일단 국민의힘에선 명 씨에 대해 정치 거반꾼 브로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국민들이 한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치 브로커가 감히 자기에게 어쩌겠냐고 말도 하던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명 씨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일방적인 이야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명 씨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여권 정치인들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 인사들은 일제히 친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가장 이목이 쏠리는 지점은 역시 윤 대통령 부부일 텐데요 대통령실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이런 의혹이 커지자 그간 입장을 차지해온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제 늦은 시각에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소개를 해서 명시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이후로는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 이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선 막바지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시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을 해서 대통령은 이후 명시와 문자나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쪽에서 명시를 통해 연락해왔다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을 한 거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서 또 살펴볼 점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에만 한정이 됐고 김 여사가 이제 명시와 지난 총선에서도 명시가 지난 총선에서도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제 대통령에게 명시를 소개했다고 지목된 김종인, 이준석 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실의 이 해명에 대해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져지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이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분이 거론이 된 겁니다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연히 명시는 그 전부터 윤석열 당시 총장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의 SNS에 2021년 7월 당시 명시와 이준석 의원 자신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로 인용하는 사람이면 정진석 비서실장쯤 될 텐데 말조심하자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 7일에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김 전 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했다 이 명시의 이 발언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명시를 특별히 여기지 않았다 본인을 안다는 걸 과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2021년 7월을 처음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자리에 명시가 그 당시 있었다고 했고 김 여사도 동석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명시는 본인 SNS에 오늘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명시 어떻게 되는지 수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이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 이것이 여권 전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권에서도 김 여사가 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나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런 요구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 공천기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더 늦기 전에 자백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그동안 김 여사 문제에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오던 한동훈 대표도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김 여사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게 일단은 의혹들이 해소될 가닥을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김 여사 스스로 조용히 여론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국민을 향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의적 미안함을 간접 표현하는 방식에 절실하다는 주장이 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보선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친한계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건 그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느끼는 긴장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북한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와의 육로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또 유엔사령부에도 통보했다고요? 네 우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오전 유엔사와 북한군 통신선을 통해서 보낸 통지문을 보면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보도문을 통해서도 9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폭파 작업을 동반한 공사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리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서부전선 오두산 전망대에서는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음이 청취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네 소식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스와 수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 가수영 네 가겠습니다 유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